지난주 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대피 명령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KBS가 드림타워의 소방정밀점검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높이 169m 드림타워가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즉시 대피 방송을 하라고 통보했지만, 드림타워의 안내방송은 상황이 종료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가 드림타워의 소방정밀점검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살펴보니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해 말 드림타워 측이 제주소방서에 제출한 소방정밀점검 보고서입니다. 세탁실에는 불을 끄는 스프링클러 일부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고, 고객들이 이용하는 라운지의 경우 방화 셔터 전원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나 대피에 도움을 주는 설비, 분량을 포함해 모두 238건이 지적됐습니다. 일부 중요한 결함들은 인테리어 문제 등을 이유로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연면적이 63빌딩의 두 배에 달하는 데다 모두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면서도 고치고 있다며, 일부 소방설비 조치가 늦어지는 것은 해외 부품이라 수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난 상황에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드림타워 안전 상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